아재 개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것처럼 아재 개구가 나쁘다는 얘기에요? 아재 개구라는 말이 진짜 싫다는거죠. 너무 재밌는 언어 유기인데. 나이 든 사람이 또 애들 말 따라하는 것도 웃겨요. 그게 또 이상해요. 오히려 나이 60두십 분이 핵젠 핵젠.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셨는데 애들이 옛날 예전에 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있잖아요. 헐 애들이 그냥 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. 나이 든 사람이 거기다 감정을 넣어서 헐. 아니 그건 해야 되겠고. 그거는 해야 되겠고. 재미있는데. 한정훈 씨가 옛날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예전에 서세원쇼에서 개인기를 30개를 했다. 그중에 뭐 뭐 참 누구누구가 따라 했었어요? 예전에 뭐 이승환 선배님이나. 아 이승환 씨. 그게 지금은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기가 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초성 게임을 잘하더라고요. 아 초성 게임? 그거 뭐예요? 그러니까 보통 숫자리에서 하는 게임인데 누가 제시어를 초성을 두 자리를 얘기하면 제가 단어를 만들어서 딱 해서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이 지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항상 1등을 해요. 경리열. 고름. 아 구라를 얘기해야지. 구라 약간 비속어 같아서. 네. 거의 고름 같은데. 네. 고름이랑 그 단어. 아 그렇게 하는 거. 아 김종미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네. 종간내기. 자 대결. 대결해보자. 문제를 우리가 내줘야 돼. 그러니까. 하지만 약간 좀 다르게. 글자가 많아요 재밌어. 좀 어려워. 진짜. 머리 싸움을 봅시다. 머리 싸움을 봅시다. 어 그래요? 기역피읍 디귿. 아 3개 하네. 2개 하네. 그래 2개도 가자. 2개도 가자. 어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 히읗 지읗. 하장. 어 뭐야? 아 회장이래요? 회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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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기는 걸로 계속. 후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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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자 너 뭐 옛날에 몰랐는데? 아이고 있어. 후자하고 이렇게 부딪히 타는 사람 좀 많네. 후자. 회장. 형제. 횡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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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자. 호주. 서울대학 김종민이 대결입니다. 호자. 호자. 왜 자꾸 와 버릴게. 후주. 후주. 노래의 후주! 많이 하네! 많이 한다! 후주! 네, 졌어요. 케이크 하나 있던 거 없어졌어. 힙자 이런 거 많잖아. 계속 할 것 같아.